무대를 같이 꾸며주신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로드FC 소속 격투기 선수분들이 제가 또 한다고 하니까 한다름에 달려와 주셨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후배들 동생들 몸은 완벽했는데 제가 좀 기대해봅시다. 같이 찢었어요. 지금 비시즌입니다. 비시즌.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. 우리 형비 씬을 보면 일단 힘이 느껴져요. 사나이라는 어떤 기백. 제가 UFC에서 사실 정말 통쾌하게 개우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아 저런 기백과 자질을 가진 진짜 선수라면 어떤 일에 도전을 해도 밝은 빛을 창출해내겠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선수예요. 오늘도 보이스 트롯에서 그런 사나이다운 기백으로 또 일행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눈욕감도 있었고 볼거리도 있었고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정말 정말 외람되지만 너무 불안한 게. 그 노래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. 그렇죠 누가 들어도 죽어요. 눈치챘구나.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. 무대 좋았고 굉장히 의리 있다. 이제 결과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윤영빈 씨 결과 어떻게 나올지요. 결과 확인합니다. 퍼포먼스 좋았거든요. 윤영빈 올라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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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옵니다. 자 6개 7개 8개 9개 10개 과연. 10개 과연 여기서. 아 10개 과연 여기서. 아 아. 아. 아 Croatia 10개냐. 9개 돼서 왜 아깝게. 10개로 아쉽게도 1라운드 탈락입니다.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보이스론 보이버